안녕하세요 부여의 우꿀농원 입니다 자 오늘은 그 까죽나무순 이라고 해야 되나요 쭈그나무순 이라고 해야 되나요 쭈그나무순 삶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좀 많이 컸는데요 이건 2,3회 된거라 크지 않고 딱 어우 냄새 좋네요 먹기 좋은정도로 됐을때 딴겁니다 옛날에는 그 이거 꼬창 발라서 먹기도 하고 했는데 이건 튀겨먹기도 했는데 옛날에 자 저도 이게 쭈그나무순는 참 오랜만에 삶아보네요 이게 자 쭈그나무순는 여기 눌러봐서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잘 쌓아진 겁니다 아 좀 더 들어가네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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